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의 인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당부를 하셨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우리가 흔히 선악가라고 그러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걸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따라서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담은 그걸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원제라는 것이 있게 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오신 옷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 여러 가지 옷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입으신 그 옷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입으신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고 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해서 내 배우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가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만일이라는 것은 만분지일이라는 거죠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순종입니다 자제가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에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지은 최초의 범죄 제목이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럽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짐승의 새끼가 모든 것에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쭉 14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저런 복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신명기 28장 15절 이야기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한마디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건 아멘하기가 부담스러운 구절이죠 저주가 내린다는데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저주를 받는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신명기 28장 19절 이야 가운데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가 안 된대요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 어떤 일을 해도 저주와 혼란과 재난을 일으켜 결국 여러분은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하기가 거북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졸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표현이거든요 졸지에 망한다고 그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내를 누리며 살아야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소 24장 14, 15절 가운데 보면 요소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성기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성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오직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성겨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신들, 오만 신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오로지 오직 여호와만 성기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성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성기던 신이든지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무리 사람이 성기던 신이든지 여러분이 성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지금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은 요소와가 자기 가족까지 이야기하면서 여호를 성기겠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십시오 과거에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이런 신 저런 신 다 성겼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들은 요호만 성기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성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성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성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올바를 수도 있고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을 성기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달리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다시 한 번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